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명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 밤에 감난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배경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후에 이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이 전개가 되죠 제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 믿음을 버리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우리는 어떤 근거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의 전심은 답이 아니다 우리의 전심은 답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할 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갖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본문 27절 우리 한 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본문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야서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거거든요 주유설교 말씀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스가야서 말씀 목자를 칠 때 양이 흩어지려는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본인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실 것까지도 말씀을 미리 해주세요 본문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요 좀 성격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남들을 왜 거기다가 끄집어 늘어내는지 남들은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당황해가지고 다 한마디씩 합니다 제자들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나도 질세라 제자들이 다 나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부정한 이유에는요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어떤 말씀인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먼 훗날도 아니고 바로 이 밤 그날 밤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신앙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너무 맹신한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운동 좋아하세요 혹시 운동할 때 힘을 빼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농구 좋아하시나요 농구할 때요 팔 힘으로 공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팔 힘으로 이렇게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힘으로 던지면 공이 림에 안 들어갑니다 디테일이 떨어져요 손목 스냅이랑 무릎에 반동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디테일이 살아갖고 스핀이 돌아갖고 공이 들어가요 야구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스윙할 때 어깨 힘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헛스윙을 아는데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힘이 들어갔어 믿음의 근거 믿음의 주체가 자기한테 있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나 풍성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무리를 거립고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자신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가 부인하겠어 자기에게 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은 확실했던 거예요 나는 배신할지 않겠다는 믿음이 근데 그 자신의 힘이 가진 그것이 베드로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믿음이요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안 믿을래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근거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버리는 순간 믿음도 사라집니다 내가 믿은 예수는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안 믿게 돼요 그런데 나에게 근거가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찬된 원리인데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에게 지금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말이에요 이게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것이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세 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 너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근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그 내용을 이제 보금서에서도 공간보금서에서도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 보금해 보면 지금 이 본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예수님이 이 믿음의 근거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왜 위험한지 이 믿음의 근거가 왜 예수님에게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는 게 장면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구절 주유 성경 말씀 구절 누가 보금 22장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믿음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다시 형제를 굳게 하게 할 거야 믿음의 근거가 지금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랬어요 이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진심 우리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베드로의 진심이고 확실한 마음이었어요 그가 가진 믿음의 전심이었다고요 이게 다만 문제는 베드로의 전심이 신앙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진심이 신앙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다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진실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거 부정 못해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받았던 경험을 네가 무시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 믿음이 나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경험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말 귀하죠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세상에서 기네스북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 딱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권능을 주어서 베드로가 직접 그 정도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체험을 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있었어 봐요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다고요 지금 이거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왜냐면 이후 베드로의 행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척에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침에도 불구하고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 부인 맹세를 합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해요 자기도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줄 알고 있었겠지만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 자신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기에 오히려 참된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들의 한계가 탄로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경험했든 설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을 내가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한번 주의설교 말씀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미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죽은 자가 만약에 돌아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사람이 만약에 나 천국 갔다 왔어 지옥 갔다 왔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와서 천국이 있더라 이 말 좀 회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해서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지금 부자가 그렇게 말한 건데 아브라미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의 글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이게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네가 무리를 걸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야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삼고 있는 가지고 계신 붙잡고 있는 붙들고 있는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 경험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큰 경험을 했더라도 죽은 자가 살아오는 경험보다 큰 경험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요 그리고 말로는 다 신본주의로 외쳐요 근데 진짜 신본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신앙의 근거가 내 경험과 생각에 있으면서 말씀을 믿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결국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설교를 통해서 그런 설교를 안 전하니까 모르는 거고 또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고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지금 성경에 그러잖아요 오직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내 경험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성경에 어떤 걸 얘기했냐면요 아담 때부터 그쵸? 창세기 그 다음에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분들에게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주셔요 이분들에게 다 근데 이 언약이 뭐냐면 그 믿음의 근거가 너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도 다윗에게 나타나서도 그 믿음의 근거가 이 말씀의 언약에 있다는 건데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계속해서 쭉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예수님께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지 그것이 내 믿음의 우리의 참된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요 믿음이 근데 그거 아니다라를 밝히시고 내 언약이 너의 믿음을 끌고 갈 거야 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성경 저자들에게 그거 알려면 봐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교리예요 그게 공부예요 성격 공부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성격만 알면 되지 교리를 왜 배워 왜 지식을 배워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격 공부하는 거는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 성경을 모르면 관점이 내 기준이 돼요 무조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데 성경을 봐서 이 기준 관점을 바꾸는 것이 교리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나의 경험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이거 다 필요 없습니까 다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는 것이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필요하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지만 이 최선의 한계가 어딘지 알고 내 힘의 최선으로서 결국 안된다는 것도 알고 거기까지 가봐야지 내 자아가 무너진다는 것도 경험을 해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열심이 필요한 거지 내가 이것을 다 열심해서 내가 믿음을 쟁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려 가는 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단계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막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단 내 힘으로 다 해봐야 돼 베드로처럼 무슨 말씀이세요 전 죽어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우리도 근데 그 한계를 우리도 경험을 해야 돼 거기서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 도저히 안되는구나 나는 난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까지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일단 내 힘으로 해봐야 그게 안된다는 것이 증명되니까 그러니까 아 내 힘으로 해서 안되는구나 이 자리로 깨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힘으로 열심히 한번 해봤더니 이게 되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유기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바리새인들 내 힘으로 했더니 되네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우리 교회 갈 때 옛날에 얼마나 구호 외쳤어요 맨날 목사님이 그거 시켰단 말이에요 하면 된다 해보자 정신통일 하사불성이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붙들고 흔들어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자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교육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갔어요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어요 진짜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 신앙관 기독교 구원관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정신통일 하사불성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구호가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는 세상과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선인들이 잘 삽니까 악인들이 잘 삽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인들이 잘 사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남을 속이고 그렇죠 남을 헐뜯고 남을 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야 잘 사는 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기준을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그럴 테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니까 왜 저 사람들 잘 살지 우리 생각에서 잘 사는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보면은 그리수가 없는 자들은요 다 유기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반대로 얘기해서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오늘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없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서 겸비된 심령으로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복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데서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잊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열어주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신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원리로 보면 저게 잘 되는 거고 저게 복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저게 지옥 가는 거고 저게 결국은 겸비된 심령으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멸망받는 유기받은 자들이고 우리 세상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꼭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 같은데 우리가 징계받은 것 같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복된 거라고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상은요 그 위인전들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위인전들 보잖아요 저는 진짜 그 이수신 장군이고 뭐고 퀴리 부인이고 정말 선하고 정말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인지 알았어요 다 좋은 것만 써 있잖아요 정말 정말 훌륭하고 거짓은 없고 다 참되고 정말 바른 사람들 인지 알았어요 진짜 근데 더 커서 그들의 어떤 삶을 이제 간디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속속히 살펴보면요 역사는 가십이라는 말 있죠 결국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치부는 다 가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그것만 아주 미화돼서 위인을 만들어버리는 게 역사예요 위인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이 만약에 지금 이런 위인전과 같은 인간의 간점에서 쓰여진 책이라면 아브라함 알잖아요 그 아내를 애국에서 두 번이나 팔아먹어요 두 번이나 그것 좀 빼야 되지 이게 위인전의 간점에서 쓰인 거면 자신의 치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천국에서 그거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것 좀 빼줘야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놓고 그런 흉측한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다잇은 어때요 다잇 다잇이잖아요 인간이 성경을 만든 것이라면 바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이고 요건 살짝 빼줘야 되잖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천국에서 지금 다잇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다잇 다 만날 텐데 다잇이 우리 앞에서 뭘 내놓겠냐고 다잇이 본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의 그 추악한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간점과 하나님 나라의 간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체면이 모두 다 무너져야 하는 것이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체면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예요 근데 그 자기의가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본질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치부를 다윗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그대로 영원토록 그걸 지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치부가 아니니까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덮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들에게도 오롯하게 세워져 있는 자들이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믿음 있다고 잘난체 하지 말고 좀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다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그 본질을 다 조금만 열어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오히려 자기 믿음으로 신앙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들이었어요 악착 같아요 그들은 자기 힘과 경험과 의지로 신앙을 세우고 지켜요 끝까지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의가 돼요 근데 결국 그것으로 저주받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의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바리세인들처럼 갈 때 하나님이 잘한 줄 알았다 유기되게 하지 않고 그 자기 믿음으로 신앙을 완성시키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가운데 그 자신의 의를 완전히 박살내세요 그 은혜 아래로 아예 넘어뜨려 버린다고요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것이 의외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경은 존경받을 위인들 이야기를 하고 나도 저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위처럼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 요새처럼 된대요 요새처럼 요새처럼 꿈을 가져야지만 국무총리가 된다고 이런 얘기하죠 많이 배웠죠 요새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뜻이 내가 이방라에서 너무 힘들게 산다 나그네로 힘들게 산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국무총리 되는 거야 예수님 잘 믿어서 끝까지 참으면 꿈을 잊지 않으면 너 비전이 뭐냐 비전을 세워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요새는 국무총리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애교부에서 삶이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새가 바라봤던 건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고요 절대 성경은 우리가 그 존경받는 위인들 요셉이나 다윗 다윗을 따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고 부추기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건 위인전이라고요 자꾸 위인전 보는 것으로 성경을 본다고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전심은 답이 아니다 이것이 탄로나고 믿음의 근거가 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져서 그냥 무릎을 꿇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는 그 겸비된 심령으로 인간들을 낮추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봐도 이렇게 인본주의로 보냐 신본주의로 보냐에 따라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읽혀져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아주 위대한 믿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너는 창과 검으로 나서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우와의 이름으로 나선다는 이 멋진 다윗의 골리앗을 이기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윗풍 당당한 아 멋있다 저렇게 해야지 신앙은 그리고 내가 베드로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이 베드로 그 베드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과의 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이 어떤 자였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는지 오늘 베드로가 어떤 자였는지 그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벌레 같은 존재구나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구나 이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점이 그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믿음의 근거가 절대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자신의 믿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자들은 이제 다시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짓죠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인간이요 죄를 지을 때도 근데 그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엎드려뜨리구나 이 자리로 겸비된 심정으로 떨어진다고요 그 사람들은 아 내가 또 제 가운데서 스스로 나의 의를 챙기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구나 이걸 깨달아 돼요 그래서 겸비된 심령으로 회계를 하게 돼요 또 그래서 아 내가 또 내 힘으로 의지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 자신은 의자지 않게 되죠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게 되죠 그런 자들은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빠져서 방종하는 가운데 계속 삶을 살지는 않아요 잠시 죄 가운데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넘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뜨려 놓는다면 그건 유기된 자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요 근데 아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 그럼 죄 계속 져야 되겠구만 그래야지 은혜가 은혜인지 아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죠? 은혜 더하려고 죄를 더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비참한 자신을 알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들은 죽은 자가 돼요 죽은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생명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볼게요 이제 우리 모두는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항상 심판대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판단의 근거는 항상 심판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때를 기준해서 지금은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을 기준해서 아 나 어떻게 살지 뭘 살지 이게 아니라 어차피 다 죽고 심판대 앞에 쓴 인생이니까 그 심판대의 기준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심판대의 기준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준을 그 심판대에 둬야 된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 심판대에 다 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벌벌벌벌 떠는 상태가 돼요 지금은 몰라요 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그분 앞에서 인간의 실체가 드러날 때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우리는 지금은 감각이 묻어져서 모르는데 정말 그게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백보자 심판 하얀 보자에서 우리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우리 잘못했던 거 다 드러날 때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상태가 돼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이 혼매해질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다 하나님 앞에 대면한 사람들이 상태가 어떤지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어둠인 우리 실체가 드러났을 때 가장 극심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치의 공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그 마음뿐밖에 없어요 다른 뭘 붙잡겠어요 거기서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헌금 좀 많이 냈어요 뭐 그거 내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런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아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뭐 단어를 외우고 용어를 정리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알려면 그분의 속성 그분이 어떤 성품가 그분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내 경험과 내 느낌 내 감각 내 감정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이미 무너져 있어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패된 본성에서 내가 인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정말 바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 교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리스도의 높아지신과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승규와 비하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거 다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그거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 위에 세운 eil도요 끝